김정은 제작지 이게 그냥 줌인 거 같아 봐봐 진짜 잘해 그거 재밌겠다 안무 하나 만들고 둘이 컨텐츠를 보는 거 같아 줌 컨텐츠 같이? 같이 춤? 어 저 이거 좋아요 근데 제가 해야 되겠다 괜찮아요 어 이거 진짜 재밌어 같이 줌 하나를 컨텐츠 만들고 촬영하고 오케이 땡큐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가만히 있어요 죄송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